첫 소식입니다. 2월 4일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었죠. 마포구 광흥당에서는 입춘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입춘축을 내붙이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봄이 온 것을 축하하고 좋은 일만 했길 기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현장을 마포TV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3일 마포구 광흥당에서 2023년 광흥당 입춘축 개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마포문화원의 주체를 열린 이날 행사는 마포구청장과 마포문화원장 등 5명이 참여했습니다. 입춘축은 봄이 온 것을 기리어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글로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 참석자들은 천증세월 인증수, 춘만건 곤봉만가가 적힌 문구를 내붙였습니다. 이는 하늘이 세월을 늘리니 인명이 길어지고 봄은 천지에 가득하고 복은 집집마다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와 함께 마포구 곳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대합니다.